아이쿠다 감사합니다 아 이쁘다 이쁘게 저 대형마트여서 흥씨가 반응 많이 안 좋았다고 계속 그게 많이 했었는데 네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오늘 오는거 아시고 여기 오신거에요 안내는 잠고시다가 알게 부르실거에요 알고 왔어요 알고 왔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들려드릴것은 저에게 정보 타이틀곡 인류체대단체 오해 오해라는 꿈인데요 오해 오해 네 이런 부분있으니까요 많이 따라해주시고 즐겨주세요 네 아셨죠? 네 다들 함께 연습 한번 해볼까요? 오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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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곧 방법도 precipician 감사합니다.